앉으세요. 결정은 하셨습니까? 예. 어마어마한 뜻대로 하겠습니다. 허니, 이만 옥녀를 풀어주십시오. 가택에 안치된 영부서와 사원부에 잡혀있는 난정이부터 풀어주세요. 그걸 확인한 연후에 옥녀를 풀어줄 겁니다. 예, 그리하겠습니다. 대체 언제까지 날 잡아둘 셈이냐. 어디 한번 고신이라도 해버거라. 니놈이 무슨 짓을 해도 네 입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. 내 이놈. 니놈이 감히. 입 닥치고 내 말 똑똑히들아. 내 맹세를 하건대. 당신은 기필고 내 손으로 응징한다. 정난정을 방면하라. 예? 나으리.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? 방면하라 잔이냐! 대체 어찌 됨. 이러다. 그러다보!! 네! 아니 아니요! 대체! 이거풀어! 더 Griff은 이렇게 뛰어버린다.